네 안녕하세요 지국소바겐 브이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조팽이예요! 어 한 번만 주세요 어 한 번만 주세요 아 이거 맞을 거야?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팬이 많아요 우리 외국분들도 우와 조팽이예요 진짜 하 하 유튜브에서 웬만큼 많아요 아 잠깐만 자 형 형 형 조팽이예요 형 아 여기 쌍둥이에요 여기가 이삭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저 이삭이요 이삭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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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삭입니다 아니에요 뽕하지마 이삭 아 예 뽕하지마 저 이스라엘입니다 너 뽕하지마 여기가 21살이고 내가 35 형 저 이삭이예요 오늘 우리 가나 쌍둥이 친구들이 이삭아옥 이스라엘이 저희 몰카를 사주셨어요 저희 도피경화 몰카 재밌게 봤죠? 맞습니다 우리 도피경화 몰카 어떤 몰카죠? 당장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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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를 이용해서 도피경화 몰카 이번에는 TV 대신에 진짜 진짜 이삭이예요 진짜 대박 수위원 승진을 꼴렛혀 수위원 근데 개인적으로 아는건 아니지 그럼 다행이야 그래서 애들 한번 박수다 좋습니다 자 한번 속여보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부릉부릉 안녕하세요 어? 봤어? 어? 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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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뭐야 우리 동생이야 우리 동생이야 괜찮은데요 21살이야 응 어 한창 동생이구나 흡수여 우리 동생 해가지고 우리가 나면 칙칙하잖아 칙칙하잖아 너가 해가지고 이끌어주면서 하는거 같잖아 그러면 잘해줄 수 있지? 아 그러면 이모 느낌이야 내가 지금 하하하하 그럴 수도 있지 아 젊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의 맛집을 소개를 시켜주고 하는거야 어 돈은 니가 아이 뭔 소리야 내가 하는거야? 근데 이게 미션이 있어 또 이 게임은 이제 아 그런 동체시력과 그런 그 자유학화에 대한 눈으로 찍어서 톡토를 뚫었을 때 그 바운드리아에 들어있는 그 여부를 체크하는 너가 해가지고 아 이거 너무 부담돼 시전 대구탕을 먹냐 아니면은 이 게임을 통해서 순대간 먹냐 그치 순대간 먹냐 아 순대간도 맛있는데 근데 이럴 때는 이럴 때는 그렇지 삼계탕이라든지 뭐 이런거 와 이런 매너까지 있다고? 아 이걸로 해? 해주면 돼요? 근데 이거 말고 다른건 없어? 이거 한번 닦고 하면 안되지? 아 아 하하하하 그냥 하라고 아 예쁘다 점이 생겼네 응 이거 바로 묻은거 안해? 아 지금 그릴때 열심히 묻히더라고 난 그냥 여기 싱크대에서 씻으면 되는거지 아니 아니 에이 복다라나 그릇 닦는데 손 닦으면 복다라나 복다라나 나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거든 누나 초사람 진짜 아니야 내가 진짜야 초사람 진짜 아니야 내가 진짜야 초사람 진짜 아니야 내가 진짜야 믿지마 알았어 내가 진짜야 어 어 어 누나 뭐해?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었어? 나 너랑 이야기하고 있었지 어 나 아 진짜? 나였어요? 어 아닌거 같은데요 그래? 맞아? 아 진짜? 어 근데 어디서 보낸대요? 아 빨리 나가 손 씻으니까 아니야 아 이거 했던걸 또 한다고? 나와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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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그.. 그 사람 진짜 진짜가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로 살려주세요 알았어 저 사람 기술해 여기 봐봐 내가 이거랑 대화한거야 아 이 모습 어때요? 이제 봐봐 누나 나 진짜 믿지마 그 사람 각자야 이거 봐봐 잘oster 저.' 작먹 계속 둘 sewer DIE 너 진짜 각자야 баг 진짜 다 형 우리 이승이가 어땠어 한때? 재미있어 소화 중이셨어 누가 바뀌었던거지? 누가 바뀌었던 친구지? 아 저요? 아니네 너희들 닦아주면 어떻게 돼? 닦아주면 어떡해 닦아주면 어떡해 얘네 한국 진짜 잘 알아? 뭘 소개시켜줘 소개시켜 너가 더 잘할까? 동기탕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지백숙 좋아해?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오늘 이 친구야 안녕하세요 어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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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녀 개그우만 하러 귀여워 만나고 처음 웃는다고 귀여운 모습으로 되게 좋아요 내 이름이 어떻게 됐어? 랭구 잔쓸기 이승아 내 말 들려 이승아 내 말 들려 이승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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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 거지?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 21살이야 진짜? 이모 11살 차이면 아니 저거 보이는데? 저거 보이는데? dale 아 courage 형2 일단 종이 우리 이제 서울을 소개시켜주는 것 어느 정도 밥도 사줘야 돼 니 돈으로 사줘야지 응 내 돈으로 사주는 거야? 오빠, 오빠 inch 동전을 눈에 낀 다음에 떨어뜨려서 파이팅! 근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? 우리가 많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제일 재미있더라고 팡팡 터지더라고 다리둥둥 나와요 그렇지! 멋지다! 멋지다! 아 근데 그래도 마시는 건 사실 거야 아 뭐야! 왜 하는 거야 근데! 왜냐면! 아 또! 아니 근데 왜냐면 이수나에 비해 이런 거 좀 재미있는 거 좋아하는데 아 진짜 애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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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서 빨리 시켜야죠 개구쟁이 이거 우리 컨텐츠 빨리 찍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샀나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거 우리가 종로에 아 진짜? 떡냄산 아 응구 많이 무섰네 누나 누나 아 다사람은 각자예요 저 사람은 각자야? 그럼 봐봐 뭐야? 누나!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어? 그냥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어? 아 잠깐만!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어? 얘기.. 우리 이스라엘 공수들이었던 것 같은데? 귀여워 뭐야? 뭐야? 게스트 왔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? 뭔 소리야 빨리 가야 되는데 나이 속이는 거라도 괜찮아요? 어? 뭐야 이제 또 나타나겠지? 이제 또 나타나서 쫄아! 나야! 믿지마! 뭐 이러겠지? 내가 이거 뭐야! 이거 뭐야! 이거 뭐야! 제발 믿지마 믿지마? 어떡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? 나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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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? 나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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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야? Carrot 패밍 탈모 상둥이야, 상둥이 미션 쌍둥이야! 가나 쌍둥이 그래서, 폭스바겐 왜 이러는 하던데 왜 이러지? 약간 도글됐나? 난 정보아 이거 우리 가나 쌍둥이 유튜브도 하거든 가나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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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오늘 재밌게 놀았습니다 우리 가나선미 많이 구독해주시고 레고투기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는 분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